첫 번째, 달려보죠. 장위안, 입국하자마자 돌변입니다. 지금은 안 하지만 JTBC 비정상회담 다들 기억하시죠? 거기 나와서 이름을 알렸던 중국인 장위안 씨. 최근 개인 방송에서 혐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었죠. 한국이 중국 문화를 훔친 것에 대해서 따져묻겠다. 명나라, 송나라 황제 옷을 입고 한국의 경복궁 이런 데를 돌아다녀 보겠다 등등. 그런데 이 양반은 한국에 왔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한국의 한국은 한국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의 한국에 왔습니다. 제가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의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의 한국은 한국의 한국에 왔습니다. 이제 이 상황을 전해드려야죠. 저는 이 얘기도 이런 갑작스러운 태세 전환도 뭔가 관제 냄새가 나는 것이 그제 어제 중국 뭐야 총리가 한국 가서 정상회담 하면서 한중관계가 약간 조금 그래도 나아질 타이밍이었는데 자기 발언 때문에 어른이 막 부글부글하니까 말이죠. 이 친구도 좀 급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JTBC 비정상회담에 출연해서 국내에도 이름을 알렸던 중국 방송인 장위안은 자신했던 혐한 발언에 대해서 개인 방송에서 본의가 아니었다면서 입장을 바꿨습니다. 장위안은 최근 개인 방송에서 단호절, 공자, 한자 등을 예로 들면서 길거리 인터뷰로 전부 한국의 것이라고 생각하냐고 직접 묻겠다. 중국 황제의 옷을 입고 한국의 궁에 가서 시찰하듯이 돌아다니겠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 걸그룹 아이브의 신곡 뮤직비디오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영상 속 한 장면이 일제 집단 학살지를 떠올리게 한다면서 노래 공개일도 중국의 상처와 관련돼 있다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뮤직비디오 감독이 곡회가 없길 바란다고 직접 해명했는데요. 노래 공개일과 관련해서는 노래가 공개되는 날짜가 아닌 뮤직비디오의 티저가 공개되는 날이어서 사실관계가 틀렸던 겁니다. 또 한국에서 아무나 붙잡고 확인해서 3, 4대를 올라가면 그 조상 상당수가 중국인이라는 등의 근거 없는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한국 언론이 마음대로 보도해도 상관없다라고 말했지만 한국에 입국한 뒤에 돌연 태도를 바꾼 겁니다. 양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별로 돌연 태도를 바꾼 것 같지도 않아요, 심지어. 저 얘기마저도 지금 한국 정부가 한국 방송국들이 자기를 일방적으로 본인이 왜곡되기 위해서 스케줄을 다 없앴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또 중국어로 중국 국민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저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장유한 씨가 굉장히 불리익한 처우를 한국으로 바꾸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이거 태도 전환이 아니라 계속 자기 어떻게 보면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만 불러일으키고 있는 게 아닌가. 정말 답답하고 화하나네요. 오 교수님, 교수님이 또 중국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저 양반이 한 얘기, 저게 정말 설득력이 있는 얘기인가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한국과 중국에 있어서의 진정한 좋은 관계를 원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저렇게 어떤 상황과 장소에 따라서 말을 자꾸 바꾸는 것이 본인에게도 도움도 안 되고 양국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이 집이 아닌가벽요. 충격적인 사건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하나, 둘, 저렇게 계단을 오르는 정체 불명의 여러 남성들. 바닥에 공구 상자를 턱 내려놓고 띵동띵동 이거 사람이 없나 보네. 야, 문 따! 연장을 꺼내서 본격적으로 문을 따기 시작합니다. 한참 동안 문 열었습니다. 문 안쪽으로 지금 들어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사람들 나오더니 문을 뭔가 좀 고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잠시 후에 야야야, 이만큼 갈까? 그런데 뭔가 약간 소심한 듯 문을 살포시 닫고 연장 챙기고 후다닥 가버립니다. 영상만 보고서는 야, 세상에 요즘 도둑들은 아예 저렇게 대놓고 문 따고 들어가는구나 했는데 놀라지 마세요. 법원 공무원들이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5월 21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주택의 소유주인 제보자가 CCTV 영상을 보던 중에 우연히 남성 5명이 특수 장비로 현관문을 부수고 진입한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약 2분 동안 집안에 머문 뒤에 사라졌고요. 제보자가 경찰에 신고했는데 지구대 경찰로부터 이들이 법원 집행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집행관과 관계자들이 민사 판결을 근거로 채무자의 물건을 압류하려고 강제로 진입한 건데요. 문제는 압류 대상 채무자가 이미 1년 전쯤에 이사를 했고 현재 그 집에는 관련 없는 다른 세입자가 거주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주택에 들어가고 나서야 이 사실을 안 집행관들이 침입 사실을 숨기기라도 하듯이 현관 손잡이를 새 걸로 교체하고 돌아간 거라고 합니다. 게다가 제보자가 다른 날짜의 CCTV 영상들도 확인을 했는데요. 사건 발생 5일 전에도 집행관이 집 앞에 찾아와서 사전 답사한 것도 알게 됐습니다. 제보자는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고 이를 알리는 그 어떤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백 변호사님, 이 집이 아닌가 봐. 뭡니까? 세상에 이실 짓고 하고 자진납새라도 하든가 나란히 일하는 분들이 왜 이래요? 사실 저런 해프닝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채무자 주소지가 이전된 걸 확인하지 못하고 저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응대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요. 제보자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CCTV 보니까 우리 집을 막 다섯 명 가서 윙 하고 문 따고 들어갔다가 이 집이 아닌가 봐요. 그럼 가버리고 말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요. CCTV 없었으면 좀 모를 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이게 뭐냐. 그럼 광주지법 집행관실 확인하니까. 확인하니까. 이 집행관실 상급자가 당신 강제 집행법에 대해서 좀 아세요? 도리어 묻더래요. 법 좀 알고 얘기하세요 하고 사과는커녕 응대 자체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광주지장 법원에서 나중에 뒤늦게 사과는 하긴 했다는데 사실 채무자 주거가 아니라고 주장을 해도 채무자 주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가 조사하는 경우들도 있긴 합니다.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법대로 했으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라고 하는 게 과연 제대로 된 대응이냐. 이걸 일단 맨번째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이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 집 손잡이 따고 들어가고 나오고 하면 이거 주거 침입하고 손괴 아니냐. 백 변호사님 그냥 이렇게 여쭤볼게요. 만약에 백 변호사님 집을 저렇게 했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만히 안 있죠. 어떻게 가만히 안 있어? 소송? 소송까지 이거는 사실 법적으로는 좀 애매하긴 한데 저는 이거는 사실 대응의 문제가 가장 큰 게 아닌가를 굉장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항의하겠죠. 법원장 나와?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그럼 제가 여기 등장하는데.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치밀한 계획 범행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헬멧과 마스크를 쓴 저 남성. 뒷짐을 지고 화분을 둘러보며 어슬렁어슬렁. 그때 어허 이거 참 내 스타일인데. 들고 온 포대를 펼치더니 그 안으로 화분을 들어서 쏙 들여놓고 그 상태로 총총 황급히 사라지는데요. 얼굴도 다 가리고 담아갈 포대까지 들고 온 걸 보면 계획 범죄. 미리 사전 답사도 오지 않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저거는 이제 5월 22일 날 서울 서대문구 한 커피 전문점 앞에서 발생됐던 화분 절도 사건입니다. 실제 이제 아침에 이 제보자가 출근을 해보니까 이 화분이 쭉 놓여져 있는데 하나가 이제 비어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CCTV를 확인을 해봤더니 방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보셨던 것 같이 새벽 3시에 헬멧하고 마스크를 쓴 남성이 미리 쌀포대를 챙겨와가지고 그 화분을 딱 거기다 넣고 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이 범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게로 왔고 추정컨대 아마 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 좀 이렇게 눈독을 들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유는 특히 이제 이번에 절도당한 화분은 이 카페가 5년 전에 개업을 했는데 그 당시에 어떤 분이 선물로 주셔가지고 주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애유중지하고 이렇게 길러던 그런 고무나문데요. 다행히 이제 최근에 이 화분 절도범위 검거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보자께서 하시는 얘기가 사실 저기 지나다니면서도 그냥 눈으로만 보지 입을 갖다가 뜯어가는 이런 사람들도 많다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알려줬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벌써 다 잊은 거니 무슨 막 헤어진 연인의 사연일까요? 집단치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답니다. 네. 10년 전 유산한 아이의 초음파 사진을 이제 없애려고 하는데 삼겹살 약속이 더 중요해 보이는 남편 때문에 속상하다는 아내의 사연입니다. 사연자와 남편은 결혼 16년 차로 자녀 2명이 있는데요. 사연자는 지난 10년 전에 막내인 셋째 아이를 임신했다가 유산한 경험이 있습니다. 임신 당시에 받았던 초음파 사진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간직하고 있었는데 최근 주변 지인들로부터 아이 초음파 사진을 불에 태워서 이제 보내줘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 사진과 관련해서 남편과 이야기를 했고 조만간 하루 나를 잡아서 사진을 태우면서 아이를 보내주자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바빠서 시간이 안 나다가 최근 사연자가 시간이 나게 돼서 남편에게 이 날은 어떠냐고 이야기를 해봤다고 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날 친구랑 삼겹살을 먹기로 했다고 다음에 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연자는 이야기가 나온 김에 10년 동안 가슴에 품었던 아이를 하루빨리 좋은 곳에 보내주고 싶었는데 남편이 친구와 삼겹살 먹기로 한 것 때문에 미루자고 한 게 서운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유산한 아이의 초음파 사진을 태우자고 했더니 삼겹살 약속이 있다면 미루자는 남편에게 서운한 마음을 누르고 이해를 해주는 게 맞는 건지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렇군요.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Put Your Hands Up Time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동시에 6천여분의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저를 막 많이 욕하고 계신 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사연자 아내입니다. 야 백성문 니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아빠야 지난 10년 동안 가슴에 품었던 우리 새끼 이제는 묻으려고 가슴에 묻으려고 몇 날 며칠을 날 잡자 해서 기를 골라놨더니 뭐 삼겹살 지혈이랑 소주에 삼겹살 요즘 논란되는 비계살이나 먹어라 인간아 넌 진짜 아빠도 아니야 동그라미. 아 역시 저는 교수님을 믿었습니다. 왜 이렇게 미동도 않으시죠. 자 다음 남편입니다. 아니 윤성 엄마 이 사람 진짜 사람 완전 이상하게 만드네. 내가 언제 셋째보다 삼겹살이 더 중요하대. 아니 미리 약속이 좀 잡혀있어서 그런 건데 왜 이렇게 오바를 해. 아니 누가 들으면 나 진짜 나쁜 놈인 줄 알겠네. 그리고 셋째 하늘간지 10년 전이다. 뭘 그렇게 혼자 애틋해. X입니다. 아 교수님 좋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남편분은 아이를 이미 떠나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10년이나 세월이 짧지는 않기 때문에. 다만 아내는 그 긴 시간 여지껏 가슴에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셋째 아이를 생각했어라기보다 그렇게 10년 동안을 애태워하고 있는 그 아내를 생각하시면 약속 미뤄야 삼겹살 아니라 삼겹살에 뭐 한우를 먹기로 했다 하더라도 미룰 수 있지 않았을까. 남편분께서 앞으로 긴 세월 같이 할 배우자에 대한 마음이 조금 더 애틋했으면 싶네요. 자 백 변호사님. 이렇게 좀 비유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나에게 가족 중에 정말 소중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데 내가 오늘 삼겹살에 소주 약속에서 오늘 안 되겠네. 사실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것과 좀 유사한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 남편 입장에서는 이미 아이를 떠나보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찌 보면 그 초음파 사진 하나 태우는 게 뭘 그려 대단한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삼겹살에 소주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은 아내가 아직 마음에 떠나보내지 못했다면. 그날만큼은 삼겹살, 소주 다음날 지혜룡이랑 먹어도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설사 남편은 아내하고 생각에 달라서 나는 다 이미 떠나보냈다고 하더라도 이날만큼은 아내의 뜻대로 따라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오 교수님이 근데 제가 막 이렇게 너무 표정 변화가 없으셔서 제가 좀 잘못해 실수한 게 있나 싶어서요. 저는 뭐 사실 아이 초음파 사진을 저렇게 계속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불에 태워서 보내는 것이 일종의 어떤 상징적 의미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맞는 말이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제가 보는 것이 순서가 되게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두 부부가 언제 아이 초음파 사진을 태우자라고 얘기를 한 그날 그리고 약속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이 남편이 나 삼겹살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거는 뭐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 날이 어떠냐라고 제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 그날은 친구랑 약속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날이 어떠냐라고 제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이게 언제 그날이 아니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쭉 이렇게 해왔었었는데 사실은 두 사람이 이렇게 뭔가 마음이 이렇게 합쳐진 그런 날을 갖다가 골라서 나름대로의 어떤 행사를 갖다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사실 뭐 삼겹살을 약속 취소하고 같이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아내의 어떤 그 제의가 이게 제의가 아니라 그날을 갖다가 강요한 것이 아닐까. 너무 일방적이다. 그래서 두 사람이 좀 맞는 날 다음번에 또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가족 여러분들의 의견은요. 네 아이솔님은 꼭 태울 필요 있나요? 그냥 가지고 계셔도 될 듯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바른 사람님은 아내가 아픈 과거를 잇는데 남편은 삼겹살이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 나나님은 남편이 보낼 준비를 못했겠죠. 약속은 변명일지도. 라고 하셨고요. 현희성님은 마음은 조금이나마 이해하지만 선약이었잖아요. 보내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진실추적자 사건 반장 여러분을 사반가족으로 초대합니다.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